아 아무래도 차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아 계속 하시죠 계속 하시죠 전 캐스터에 차할게요 박수 치고 있으면 안될까? 저는 지퍼 올리고 있겠습니다 오우 미야 나 누구꺼하면 쐬는겠지? BTS TOUR SPEAK YOURSELF 렛츠 Stur 어 근데 나와봐 3명이세요 3명이세요 BTS TOUR SPEAK YOURSELF BTS TOUR 하나 둘 셋 BTS TOUR SPEAK YOURSELF 하아아아 시지오빠, 류야죠? ㅎㅎㅎ 절 한 번 하세요 매번 저분한테 절하고 있을 수 있어서 자 하아범기씨 그것이 니가 나이스 nuance 저저랑 저저를 했다고 하시는 게 저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아 진짜요 아 제 돈 많이 드셨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갖다 깔끔하게 봄비로 네 여러분도 이렇게 곰비요? 진짜 겨울에 나온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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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? 자 여러분 주먹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존경하십니다 주먹해 주먹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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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인공 등장하십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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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네 네 저희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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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말하면 안됩니다 말하면 안됩니다 나 약속할 수 있어, 나 열심히 안 할거야 신경 아쉽다 야, 나 뭐야 와, 김태형 투블럭 댄서야? 이걸 하는데도 없지? 가짜가 이러고 하지 이것 좀 해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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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호흡이 형 뭐야 야, 빨리 가자 아, 불군덕 impres deg多 뭐 sal re 으으으으으으 네에요 의정的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냐면 호호 기타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Mitarbeiter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탈 수가 있지? 먼저 이렇게 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탈 sites 나 이렇게 쩝 야 으 THAT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